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막 방송을 시작을 하려고 하던 참에 막 도착한 소식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한 번 보니까 진중근 교수가 아주 작심으로 그냥 좀 노골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편이 많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인가 상대방 편인가 이런 것을 중시하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편이든 남편이든 간에 옳은 것이 뭔가 바른 것이 뭔가 정직한 이야기가 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방송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진중근 광운대 교수 이야기를 가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흔치 않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사안을 가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3월 8일 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이제 마쳤는데 저도 한 100가지 정도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그거 뭐 이야기해봐야 한참 이제 잔치집에 그냥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하니까 그냥 입을 다물었지만 참 문제가 많았죠. 제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그리고 그거는 앞으로 세월을 두고 아마 본인들이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흔히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반대편. 반대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진중근 교수가 그냥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그냥 제목을 뽑은 겁니다. 여당 전당대회가 이게 북한 선거지 대한민국 선거냐. 너희들 대한민국 선거 안 맞냐. 이렇게 이제 진 교수가 그냥 그냥 직격탄을 퍼본 겁니다. 아마 라디오 방송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직언거리에서 상당히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신평 변호사들에게 있은 상황인데 제가 찬찬히 읽어보면서 한번 소개해드려야겠다.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은 그런 김기현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서 진중근 강운대학교 특임 교수가 당선된 것은 본인 능력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지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는 안 하고 페이스북에 쓰지 않습니까. 반드시 2026년도에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당대표 경선 문제가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두고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있는 죄는 물론이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수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진중근 교수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이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 소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뭐 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점지를 하셔가지고 당선된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실이 움직이니까 꼴등 후보가 1등으로 둔갑했다. 이게 공정이고 상식인가. 대통령실이 움직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 저는 이번에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다음에 권력이 바뀌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 조심해야죠. 책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물론 이 진중근 교수도 선거에 관한 공정성 문제는 싹 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절대 건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점지해가지고 만들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선 룰을 바꾸고 선수들 유승민과 나경원을 제거하고 안철수를 견제했다. 경선 룰을 바꾼 것은 하도 역선택이 많으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배제한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선거를 당대표 경선을 그냥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나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궁금함이 많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총투표 득표일도 발표를 해야 되지만 후보가 받은 모바일 투표 득표일과 ARS 투표 득표일 같은 걸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번에 국힘당을 보면서 실망한, 오래전에 접었기 때문에 실망할 정도는 아니지만 참 이 양반들도 대책이 없구나. 앞으로 얼마나 본인들도 고생하고 국민들도 고생을 시킬지 정말 대책이 없구나. 총투표 득표일만 대충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냥 객관적이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6년에 국힘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성공이 안 되면 이번에 행정관뿐만 아니고 사회시민수석실까지 다 여러분들 다음에 문제가 되겠죠. 그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김기현 후보의 개인기가 아니라 김장연대라든지 대통령 최척근의 힘을 얻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겁니다. 유권자들이 그래도 대통령이 잘 되기 바라기 때문에 힘을 치러준 겁니다.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선거운동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국의 농객들이나 있는 데서 전혀 아무도 이런 걸 거론 안 하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다 끝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끝난 것도 따져야 다음에 꼭 같은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행정관들이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히 현행법을 위반한 거란 말이죠. 공무원이 이런 경선에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권력을 지고 있는 동안 넘어가는데 다음에 권력을 빼앗기게 되면 제법은 다 또 책임을 묻겠죠. 그래 또 소란을 피우겠죠. 이제 여기에서 신평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합니다. 진중근 교수가 김기현 대표를 좀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김장연대를 이룸으로서 어떤 도약을 발판을 마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김장연대를 승사시켰다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평 변호사는 글도 잘 쓰시고 그렇게 하지만 또 신평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정치권하고 인연이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한쪽을 옹호하는 쪽으로 글도 쓰고 발언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살기가 쉽지가 않은 나라입니다. 어쨌든 줄을 서야 되니까 줄을 서지 않으면 그럼 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객관적이 중립적인 건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니까지. 자 그러자 이제 그런 옹호 발언을 하니까 진중근 교수가 아니 그 김기현 씨의 능력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점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왜 본인의 능력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친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도 친윤이다 외쳤고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수도 대통령과 연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대라는 발언 자체도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과 연대를 하겠다 이런 발언도 못하는 그런 선거가 북한 선거지 대한민국 선거입니까? 진중근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럴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부르기는 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줄을 안 쓰고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맵다 안 되는 사람 가운데 안 한 거죠. 저는 전당대회 과정이 반헌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이게 선거가 아닙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면 됩니다. 선거라는 제도를 왜 둡니까?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진중근 교수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까지만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이 양반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오늘 방송 첫 초두에 들어오셨다가 엄청나게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 상대편 그런 기준으로 매사를 볼 게 아니고 옳은 게 뭐냐라는 부분을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소위 현행법을 위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아슬아슬하게 생각했거든요. 제 양반들이 이제 권력을 지금 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덮고 넘어가지만 다음에 세상이 또 바뀌면 얼마나 고초를 겪겠냐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무슨 분탕질이다 임용택 씨는 방송 보지 마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쁘면 나는 누구한테 빌붙어서 자리 안 자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된 보수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보수가 정직하고 공정하고 올바름을 버리게 되면 그게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이 소금을 맛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보수에 관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좌파들하고 달리 정의로움 올바름하고 공정함 관대함 이런 부분들을 유지해야 진정한 보수죠. 그렇지 않으면 사입이 보수인 겁니다. 주변에 사입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수파리들이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산을 그런 무리 중심으로 볼 게 아니고 산 별로 옳은 게 뭔가 상대편이라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바른 소리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진중근 짝심 비판 가운데 약간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 옳은 이야기인 거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반헌법적인 사례들이 있었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고 이런 부분들은 잘 새겨야 되는 거죠.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든 이야기하지 않든 간에 보면 결국은 다음에 책임을 질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2026년에 정권재창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